히힛 조사할까 하다가 쎄 흠 귀여워 흠흠 흠흠 아 귀여워 에헤헤 꿀 흠 저도 코 걸긴 하는데 갑자기 할 때 그거는 흠흠흠 요런 미안해 파이 놀랬어 흠흠 아 사람은 한결같이 아 사람은 한결같은게 네 제가 제일 기가 작아요 아 아 으 죄송해 아 사랑해 빠이빠이 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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